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우리 블링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희 블랙핑크의 사진과 캐릭터 그리고 목소리를 담은 이 한국어 교재 패키지가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 인 요어 코리안 인데요 저희가 자주 쓰는 한국말들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우리 블링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저희와 함께 한국어로 이야기 꼭 나눠봐요 함께 출시된 블랙핑크 모티펜으로 공부하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모티펜 속 저희 목소리도 꼭 들어보세요 위버스 샵에서 만나요